다음 주, 오늘날에 생방송을 찍으려고 해요 생방송? 생방송? 생방송 어떻게 찍어요? 도영이랑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 알아서 할 수 있을까요? 뭘 찍을지? 어디 찍을 수 있을까요? 그걸 왜 우리 보고? 알아서 하시고 뭘 알아서 그래요? 저녁이 맞나? 눈이 맞나? 몰라는데 가까워, 우리 와서 하래 컴백 snapped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주